최태성 정선아의 이야기 한국사 안녕하세요 큰별 최태성 선생님과 JSA 정선아 선생님이 함께 준비한 이야기 한국사 자 드디어 오늘 이 음악을 틀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짜라짜짜 기대하시라 그쵸 바로 이 음악에 나오는 황산벌의 계백 맞서 싸운 관창 엄밀히 말해서 사실은 관창보다는 황산벌에서는 계백과 김유신을 얘기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제목이 김유신과 계백 660년 황산벌의 그날입니다 과연 백제 멸망의 마지막 그 순간 어떤 일이 있었는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황산벌에서 백제의 마지막을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는 이 시기 백제의 상황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의자왕은 한때 해동의 증자라고 불리고 신라의 40여 개의 성을 빼앗는 등 엄청난 정복군주였으면 확실합니다 그런데 의자왕 집권 후기에 가보면요 확실히 이전과는 의자왕이 좀 달라져요 의자왕 집권 후반부에 가면 확실히 이전과는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사료가 많이 없기 때문에 이것 때문이다 라고 단정지어서 설명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만 확실한 건 이거예요 바른말하는 신하들을 멀리하고 이들을 막 죽이고 감옥에 가두고 유배보내고 합니다 임금 앞에서 전하 아니 대웁니다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신하가 진짜예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대는 멋쟁이 이거 아니거든요 근데 이 백제에서 성충이나 흥수와 같이 전하 아닙니다 라고 얘기하는 이들을 감옥에 가두고 유배를 보냈다라는 기록이 쫙쫙쫙 나와요 그러던 상황에서 660년 이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나당연합군이 침입했대요 13만 대군을 이끈 당나라의 소정방은 바다를 건너서 지금 인천 앞바다에 있는 섬에 정박해 있고요 내려오고 있는 거죠 신라의 김유시는요 저 동쪽에서 백제의 동쪽 전선을 빠른 속도로 돌파했대요 와 지금 좌우로 난리죠 이 상황에서 백제의 의자왕이 마지막으로 계백을 부릅니다 이때 계백의 계급이 16개 등급 중에 약 두 번째쯤 되는 높은 자리라고 해요 근데 그에게 왕이 허락할 수 있는 병력의 규모가 5천입니다 지금 백제의 상황 안 봐도 비디오인 상황이죠 말이 좋아 결사되지 이 5천 갖고 지금 이 신라의 5만의 대군 어떻게 막습니까 하지만 계백 하 5천의 결사대와 함께 나갑니다 계백은 이런 말을 했대요 한 나라의 힘으로 당과 신라의 대군을 당하자니 나라의 존망을 우리가 알 수 없다 나의 처자가 잡혀서 노비가 될지 죽을지 모르니 차라리 깨끗하게 죽는 편이 낫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출정하기 직전 자신의 가족을 죽이고 나갑니다 그리고 5천의 결사대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중국의 옛 역사를 보면 5천이 70만을 이겼다는 기록도 있다 우리도 할 수 있어 힘을 내자 라고 얘기해요 진짜로 5천이 70만을 이겼느냐 그건 아닙니다 하지만 정말로 절박하게 얘기하는 거죠 죽을 각오로 하면 못할 짓이 없다 계백과 함께한 이 백제군 5천입니다 신라군 5만이에요 영화에서만 보던 1대 10 바로 그 17대 1 얘기하는 바로 그 말도 안 되는 전투가 이 전투입니다 그런데 이 백제군은 10배가 되는 그 적들을 만나 4번 싸웠는데 4번 다 이겨요 말도 안 되죠 근데 진짜 이겨요 근데 이 승리 이후에 신라의 진영에서 철문화랑 관창이 적진을 향해 홀로 돌진합니다 계백이 투구를 딱 벗겨보니까 엄청 어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이거 뭐니 하면서 다시 관창을 돌려보내요 신라 진영에 돌아온 관창은 다시 백제 진영으로 돌진합니다 이 관창을 계백은 이번에 어떻게 하느냐 죽여서 말 안장에 목을 매달아 보냅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신라를 대적하기 쉽지 않겠구나 이 어린 소년조차 이렇게 목숨 걸고 달려들거늘 하물며 장사들이야 어떠하겠는가 라고 얘기해요 관창의 죽음으로 사기가 제대로 오른 신라는 총공격을 퍼붓습니다 그리고 백제의 계백의 결사대는 패하게 되고요 계백은 이곳에서 전사합니다 이후 당나라 군사와 신라의 연합군은요 백제의 수도 사비성에 들이닥쳐 성을 함락하게 됩니다 백제의 마지막 왕 의자왕은요 이전 수도였던 웅진으로 도망하나 결국엔 그곳에서 잡히게 됩니다 그러면 이 황산벌에서 백제 멸망에 종지부를 찍은 신라장군 김유신 그는 과연 누구인가 갑자기 궁금해지지 않습니까 이 김유신은 프롬 가야입니다 신라 사람 아니고요 김해 김씨 금관 가야의 왕족이에요 증조 할아버지가 구의 왕이에요 할아버지가 이미 증조 할아버지는 왕이고요 김유신의 할아버지는 우리가 일곱 번째 이야기 한국사에서 다뤘던 관산성 전투에서 진흥왕을 도왔던 김무력 장군입니다 그는 멸망한 가야의 왕족으로 신라에 와서 귀족의 지위를 얻었던 인물인데요 제 아무리 귀족이고 싸움을 기가 막히게 잘해도 어찌됐건 그는 아웃사이더 가야계열입니다 그랬더니 김유신이요 한꺼번에 이 서름을 적극적인 방법으로 해결해버립니다 즉 자신의 여동생 문희를요 그 당시 신라의 진골귀족이자 한때는 그래도 왕족이었다가 한 단계 다운되었던 바로 김춘추라고 하는 사람과 결혼시켜버립니다 즉 신라의 유력한 진골귀족 가문과 친척관계가 된 거죠 가족이 돼버린 겁니다 그리고 김춘추의 정치적 수황과 김유신이 가진 군사력과 지략 이 두 개의 결합은요 이후 삼국통일의 위협을 달성하는 그 견인차가 된 것만큼은 틀림없습니다 신라대부에서 어느 정도 정권을 장악한 김유신과 김춘추 왕들의 지지와 성원 속에 이들은요 신라 국내에 있었던 여러 반란을 진압했고요 또 외부로는 목숨을 걸고 그때그때마다 왕의 명을 받자와 백제를 공격하면서 공을 쌓아 나갑니다 그리고 660년 백제정벌에 나서게 되죠 신라와 당의 군사 동맹과 연합을 성공시킨 것은 김춘추 그것을 직접 말을 타고 달려가 계백의 결사대와 싸운 것은 김유신 이런 조합이 어디 있습니까 황선벌에서 백제의 계백을 무너뜨린 김유신은요 백제의 수도인 사비성을 공격하기 위해 소정방이 이끄는 당나라 군대와 합류하고요 그리고 김유신은 이 백제 멸망의 공을 인정받아 가야 계열로는 최초로 상상도 하지 못했던 최고의 관등까지 승진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백제의 마지막 황산벌에서의 전투가 끝이 나게 되고요 사비성이 함락되고 의자왕은 웅진에서 생포되면서 기원전 18년에 건국되어 660년까지 찬란한 역사를 지속했던 백제는 문을 닫게 됩니다 의자왕 하면 우리가 늘 삼천궁녀와 낙화함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 그거는 역사적 사실이 아닌 것 같습니다 멸망한 나라의 군주이기 때문에 이 의자왕에 대한 평이 후할 리 없지만 의자왕이 삼천궁녀와 향락에 빠져서 그러고 있다가 나라를 멸망시켰다 이런 내용은 조금 바로잡아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 당시 사비성의 인구가 약 5만 전후라고 얘기하는데 또 조선시대의 최대 국녀의 숫자가 5,600명이라고 얘기하는 시점에 백제의 삼천국녀 사실 불가능하겠죠 문학작품 속에 등장했던 숫자가 어떻게 보면 역사의 내용처럼 고착화된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렇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삼천궁녀라고 하는 것으로 상징되는 것은 그 백제의 멸망 그 백제의 마지막을 아쉬워하고 의자왕의 그 마지막의 실정에 대한 그 안타까움에서 나온 표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백제의 마지막 660년의 역사를 함께 해봤는데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 이어서 백제 부흥운동 그리고 고구려까지 쭉쭉쭉 이제 삼국통일 정말 다가왔네요 지금까지 이야기 한국사 JSA 정선아였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